터미노 입수. 이야, 얼마만에 도왔을까. 꿈에 그린 건 도와. 와, 민호. 야, 주세요. 터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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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빨리 갔어, 벌써. 어떻게 갔어. 그냥 10m 간다. 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건지? 할 사람, 나 대신 할 사람. 포항 바다고북이랑 1촌이지? 그럼요. 준비. 준비. 파이팅, 파이팅. 2번, 4번, 6번 준비했어요. 가야 돼, 가야 돼. 50m 가야 돼. 파이팅, 파이팅. 터미널 대결, 터미널을 이겨라. 레디.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가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민아, 민아 받은다, 받은다. 받은다, 받은다. 야, 허리가 웃으면서 가네. 야, 허리가 웃으면서 가네. 야, 허리가 웃으면서 가네. 이야, 얇은 웃으면서 가네. 우와! 어, 이제 어디도 빨려. 어, 어디도 빨려. 형, 어디 가? 어디 가? 원희야! 형, 어디 가? 부딪혀! 부딪혀! 형, 어디 가? 쟤 카타르 시내로 가려고 한다. 형, 어디 가? 지금 범인호가 알려주고 있어. 여유 있네. 방향을. 민호는 다리 잡아. 저건 개수업인데, 개수업. 아니, 원희 뭐 저렇게. 쟤 철인삼종 왜 저래? 어디서 배운 거야? 방향도 모르고 지금. 이건 뭐 원희가 엘스카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만 좀 따라가주면 돼요. 민호는 그냥 하지도 않는데, 지금. 물이 안 튀겨. 가야 돼, 가야 돼. 다 하세요. 2번이죠, 우리 2번? 2번이 유흥규입니다. 우리 기대돼요. 유흥규. 유흥규입니다. 유흥규입니다. 좋은 장식. 전 나왔어. 유흥규. 호니언 10대. 허민은 배를 찍고 와야 돼요. 허민은 배를 찍고 와야 됩니다. 허민호 턴, 허민호 턴. 따라갑니다.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여보, 여보. 정원인, 정원인. 정원인 터치, 터치, 터치. 정원입니다, 유흥규. 유흥규, 유흥규. 그렇지. 다르다, 다르다. 우와, 물살 봐. 우와. 자, 유흥규 여기도 좁혀야 됩니다, 좁혀야 됩니다. 공개 날 잡아. 야, 조은이는 다르다. 은규 파이팅. 바쁘기는 좀 좋습니다. 따라갔어, 은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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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왔어, 나왔어. 안드레 준비합니다, 안드레. 허민호가 이제 150m. 150m에 미쳤어. 100m에 미쳤어, 허민호. 야, 민호도 대단하다. 무통 같은 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때문에 ESC, ESC 하잖아. 야, 민호 진짜 빠르다. 진짜 여유 있게 한다. 자, 이제 안드레 출발. 그렇죠. 안드레 출발. 안드레. 너무 좋아. 그렇게 숨을 안 쉬잖아. 자, 안드레. 좋다, 좋다. 이렇게 4번 접고 나와야 되거든요. 허민호도 봐요, 숨을 많이 안 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템포가 똑같아요. 네, 안드레한테 사실 기대를 한다. 여기 안드레가 파워가 좋거든요. 자, 우리 2번, 4번, 6번이 잘하네요. 자, 안드레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거리 차는 다 5m, 5m 차이. 자, 허민호 턴, 허민호 턴. 야, 이제 민호도 지쳤어. 허민호 200m 턴, 허민호 200m 턴. 자, 다음 이장군. 이장군 입소. 민혁군 입소. 부산사나이. 자, 이장군 또. 와, 터보 엔진이다. 자, 부산남장. 부산사나이. 이장군. 장군아, 잘한다, 잘한다. 자, 부산남장. 부산사나이. 자, 허민호, 허민호 턴했습니다. 허민호 이제 50m. 허민호 이제 50m. 이거. 김병희. 김병희. 김병희 잘하고 있어요. 김병희 잘하고 있어요. 김병희 잘했어. 저기 해병대 정신이에요. 허민호 잡혔어요. 이거 귀신만 잡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해병대. 전비가 끓는. 저 귀신만 잡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제 놔뒀습니다, 놔뒀습니다. 이제 터치. 마지막 해병대. 김동현. 김동현 들어왔어요. 해병대. 김동현. 50m. 동현이.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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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50m. 바닥에 떠서 6시간이 있어요. 밥을 먹고. 해병대 맞아, 해병대 맞아. 그래요. 지금 잡으러 갑니다. 천인선족 허민호. 해병대 맞아, 해병대 맞아. 잡았어, 잡았어. 저 민호한테로 가는데. 잡았어, 잡았어. 잡으러 갑니다. 천인선족 허민호. 자, 저기 뭐 발목 잡힌 거 끝나요. 이거 뭐. 불이 없기 때문에. 동현이 형 좋아. 동현이 형 좋아. 와, 민호가 봐. 와, 민호가. 지금 민호인다. 조금 올렸다. 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빨라. 진짜 빨라, 빨라. 진짜 빨라, 빨라. 와, 진짜 빨라. 와, 진짜 멋있다. 야, 고등어 같아, 민호야. 와, 민호 핵발로. 와. 나이스, 민호. 김동현 어떻게 된 거야. 와, 민호 핵발로. 김동현 지쳤어. 와, 민호 핵발로. 우와. 야, 역시 멸치, 멸치. 와. 나이스, 하민호. 나이스, 하민호. 더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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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올렸는데 속도. 야. 더민호. 야, 더민호 대박이다. 야, 근데 민호가 대박이다. 야, 힘든가 봐.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이 코치 수고했습니다. 아, 나이스. 아, 터치했어, 대박.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팝핑. 많이 봐줬다, 분명. 10m 차이. 10m 차이. 자, 허민호를 이겨라. 허민호를 이겨라. 1대6 대결은 허민호 승리입니다. 아,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아, 이런 걸 원하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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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재훈아, 재훈아, 재훈아. 도전 온다. 준비해야 해. 재훈아, 재훈아. 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재훈아. 재훈아, 재훈아. 재훈아, 재훈아 웃는다, 웃는다. 보여줘. 몇 장이야, 몇 장, 몇 장. 다섯 장, 다섯 장, 다섯 장, 다섯 장. 괜찮아? 자, 이대훈. 자, 가자, 가자. 이대훈. 이대훈. 돌아. 재훈아. 아, 진짜 기우가 차기, 기우가 차기. 여기 진짜 기우가 차기. 아, 대박 알잖아. 여기 진짜 기우가 차기. 아, 예.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소음도 더웠어. 태범이랑 봐야지. 자, 모태범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모태범 할게요, 모태범 일어나주세요. 태범아, 제대로. 야, 제대로 해, 제대로. 자, 모태범 한번 할게요, 모태범. 아니,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게 지금 어깨에 잠깐 걸렸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 앉아줘야 되는 거야? 자, 잠깐만.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니까. 야, 가위바위보 하자. 걸려요, 이거. 가위바위보 하자니까. 아, 야, 태범이죠. 김용만 선수가 앉았어, 김용만이 형? 아,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위험하네. 난 태범을 믿어. 자, 모태범 갑니다. 최고 기록 14초 9일. 모태범 갑니다. 모태범. 준비. 안다. 자, 모태범 출발. 모태범 노우. 안다. 자, 모태범 출발.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모태범 노우. 왜 이리 빨라. 모태범. 왜 이리 빨라. 왜 이리 빨라. 왜 이리 빨라. 모태범. 모태범. 야, 야.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모태범, 모태범. 파이팅. 가봐, 가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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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진짜, 진짜. 오, 대박. 파이팅. 오, 너무 빨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 대박. 오, 대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거 봐. 조심해야 된다니까. 오, 대박. 모태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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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범 실패. 우와,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진짜 저렴한데. 다리가 폴렛 버려요. 거기까지 가야지. 아깝다. 진짜 빨랐는데? 빨랐어요, 엄청 빨랐어요. 빨랐는데. 제가 지금 구당탕 나왔잖아요. 14초 63이었어요. 거봐.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하시면 1등인데. 그래요. 자, 과연 이 기회를 공병지의 부시가 살릴 것인지. 자, 여기서 지금. 살짝 올려주고. 뒤에 돌아가고 있어. 약속된 게 있었어요. 팔벌에게 기운이 찔러줬습니다. 노파울이에요. 가도 돼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가야죠, 괜찮아요. 좋아요, 모태범. 터치하고. 좋아요. 안 불었잖아, 해. 반칙 없이 잘 풀어내고 있는 모태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밀리는 경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대훈 선수는 강치능 선수. 미드필드에서 살짝 밀리는 경향이 없어요. 골은 조금 더 강요하고 조금 더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민호 굿, 민호 굿. 간다, 간다. 따져야 돼, 따져야 돼. 헤딩, 헤딩 치면 안 돼, 헤딩 치면 안 돼. 킥. 오케이. 자, 침착하게. 김요한의 장기. 창구. 재빨리. 그렇죠. 창구야, 사아, 사아. 던지는 게 차는 것보다. 차는 것보다. 와... 자, 침착하게. 참기. 재빨리. 그렇죠. 창구야, 사아. 됐어요. 60미터. 대우풀이. 대우풀이. 이대훈, 이대훈. 뒤에서 수비가 살짝 미른 것 같은데.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제대로 정리 진행됩니다. 박재현이 따라갑니다. 오케이. 서로 말해, 말해. 빨리, 빨리, 빨리. 저렇게 되면 가운데가 비어요. 그럼 못 해가지고. 위험합니다. 걷어내고 있는 김요한. 봐봐, 봐봐. 몸싸움. 박재현. 헤딩 뒤쪽으로. 우리 선수들 지금 집중해 줘야 돼요. 약간 지금 밀리는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임남규. 됐어요. 걷어내고 있는 강신부입니다. 봐야 돼요. 임남규 따라 봅니다. 임남규가 바로 가나요? 임남규가 밀어주고. 좋아요. 오바라핀 김준현 가나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 준현 좋아. 나이스. 바로, 바로. 파운드 그냥 땅볼. 좋다. 좋다. 임남규가 밀어주고. 오바라핀 김준현. 더 들어도 됩니다. 꺾어줍니다. 반대쪽. 수비가 걷어냅니다. 여기 지금 임남규. 다시 임남규. 임남규. 아, 예. 야, 뒤에 몇 명이야? 한 명 잘라야지. 이만 3명 있으면 어떻게 한 명은 잘라야지. 압박합니다. 모태범. 강실구 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역수비입니다. 공격 3명, 수비 4명. 킴태백의 측면으로. 지금 김준현이랑 모태범 선수 조금 더 같이. 반대쪽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내려와줘야 돼요. 김준현 선수가 못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자리 없잖아. 누가 가봐야지. 자, 오른쪽. 그럼 못해, 못해 봐. 그럼 다시. 상대편에게. 나와, 나와, 나와. 박재현. 김요한. 여기저기 김병기 많습니다, 오늘. 라인 봐, 라인 봐, 라인 봐. 여기서. 김요한. 라인 해주고, 라인 해주고. 김요한 선수가 확실히 활동반경이 넓어지니까 수비에서도 좀 더 안정감이 생기네요. 야, 너무 내리지 말자. 여유롭게, 여유롭게. 없으나, 없으나, 없으나. 계속 내리잖아, 계속 내리잖아. 아,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에요. 간다, 간다, 간다. 좋아요. 그대로 가야죠. 밀어갑시다. 박태환에게. 중간에 끊겼고요. 장군 뒤에. 다시 한 번 박태환 쪽입니다. 장군, 장군. 진열 안으로 들어가니까. 스피드도 있고. 골도 차는 능력도, 센스도 있네요. 고독기 만들잖아요.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피지컬이나 스피드가 있네. 기세가 세, 뭔가. 소방대원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지컬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네요. 강원도 축구가 결코 약하지 않네요. 네. 미소. 멘 두 맨. 조토 앞에. 형태. 그리고 여기에 한 명. 한 명, 한 명씩. 지금도 아마 킹력이 또 워낙 좋아서. 우리는 골을 보면 안 돼요. 잘 들어올 거예요. 자, 고로케. 이거 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고로케. 이거 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세이브. 김요한. 김요한. 나이스 요한. 나이스 요한. 나이스. 형, 미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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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요한. 야, 이걸 보고. 나이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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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이게 또 김요한이에요. 이걸 봐나요? 다 들어갔던 거 봤거든요. 김요한 선수가 예전에 배구 선수. 그게 나오네요. 헤딩하는데 이게 반사신경으로. 이게 지금 역동작권이었어요. 저게 키 작았으면 들어갔을 텐데. 이거 김요한 아니면 못 막았습니다. 멘투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감각적으로. 멘투배, 멘투배. 한 명씩만. 나가, 나가.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때려, 때려. 들어간다.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그렇죠, 김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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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한 나이스 캐치. 백. 가자. 백. 김요한 파키버 이렇게 자신감이. 확실히 자신감이 중요하네요. 염거퍼 2번의 선방이에요. 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강성 dude. ils아 이게 시작яти다. stylist아 먹고 싶다. Pav Zusch Pres